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새벽 1시까지 연장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구간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통행할 수 있으며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